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그리고 시위 및 집회의 자유를 통제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집회검지입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광화문 일대에서는 일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7월 29일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부장반사 김국현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등이 서울시로 상대로 제기한 5개 집회검지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회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 판결은 이런 전염병이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재판장의 고심에서 온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5일날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엄중하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재판장 방형수는 두 군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집회장소와 방법과 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개최 자체를 원칙적으로 검지하는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회를 허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8월 15일날 광화문 집회에서 모두 26개의 단체에 대해서 집회검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형순 재판장은 8월 15일날 집회 이후에 집회를 허가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행정당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계속해서 집회를 검지하려는 그런 강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회를 검지시킴으로써 자신들이 향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시위나 집회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한다는 그런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질문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코로나 악용학입니다. 미국의 The Western Journal은 코로나19가 엄습한 상태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억압 사례를 전합니다. 마드로 독재 정권이 코로나를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8월 27일자 시문은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자를 벌주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악용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 치아의 베네수엘라 보안군과 당국은 코로나19의 대유행 사건을 소셜미디어와 심지어 사적인 메시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일체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하는 구실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휴먼 라이치워츠가 8월 14일 날 보도 내용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본부를 둔 이 인권단체는 베네수엘라 당국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인 의료종사자 인권 변호사 정적 등 수십 명을 목표로 삼아서 탄압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단체는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162건의 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신체적인 학대를 당한 마드로 정부 비판자들이 이슴을 밝혔습니다. 호세 미겔 비방커 휴먼 라이치워츠 미주국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베네수엘라에서는 기소될 염려가 없이 왓츠앱을 통해서 마드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적인 메시지조차도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있습니다. 비방커 미주국장은 국가 비상사태는 이미 고문과 사법 외의 살인의 정가가 있는 치안부대와 무장 친정부 단체들을 더욱 가혹하게 단속하기 위해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드로 독재정부는 지난 3월 중순에 비상조치를 통해서 많은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 여행을 제한하고 그리고 한국 여행을 크게 위축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지금까지 350명의 사망자 코로나 사망자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는 4만 2천 명에 따라하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츠는 마드로 정부가 독립성이 결여된 사법체제에 의해 시행되는 단속의 도구로 2017년도 성인된 지나치게 광범위한 혐오 방지법을 발동하는 경우가 잦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베네수엘라를 돌아가는 이주민들이 검역소에서 어떻게 응유되는지를 비판하는 페이스북글을 올렸다가 지난 4월 중순 체포된 이반 비루구에저 인컨 변호사의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츠는 그동안 구금된 이틀 동안 경찰이 태양 아래에서 2시간 동안 수갑을 채웠고 또한 그는 26시간 동안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비루구에저는 공공의 소란, 경멸, 그리고 당국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반란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휴먼 라이츠 워츠는 그를 가택연금 상태로 두고 있으며 의로진 방문만을 위해 집을 나설 수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인 안드레아 사야고는 지난 4월 달에 동료들에게 왓챗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 사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보낸 사진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에 실렸고 병원 관리자들은 그녀가 메시지가 일종의 테러라고 말하면서 사임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인권자체의 보도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경찰은 이후 몇 시간 동안 그녀를 신문했고 그녀는 특권정보남룡행위로 기소되어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보안군은 코로나19 사건을 보도한 익명의 제보를 주장하면서 25시의 프리랜스 언론이자 활동가인 데이빈손 로하스의 집에 영장 없이 수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휴먼 라이츠워처는 로하스가 여러 공식 소식통으로부터 수집된 코로나19의 사건들의 집계를 트위터에 올렸고 이것은 당국이 보고한 것보다도 더 많은 사건들을 발생시켰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 단체는 당국이 로하스의 가족들에게 폭행을 가했고 그의 휴대폰과 컴퓨터는 압수수색당했으며 2주 가까이 로하스를 구금하는 그런 만행이 저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기자는 정부를 불안전하게 하게 허위정보를 공포한 것에 대해서 정오를 순동한 혐의로 지금 기소된 상태에 속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독재정권은 코로나19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유통시키는 그런 일들을 시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를 철저하게 탄압하는 사례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아 사례는 독재정권에서 코로나19가 정보조작이라든지 반대자의 탄압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생성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